시랄이 진짜 너무 빠르지 않나요? 리비 진짜 온 느낌 대박 팬미팅 한지도 거의 1년이 있네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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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미팅 해야지 언제 해? 그러니까 해야지 언제 할까? 기다려봐요 언제 할까나? 우리는 다 계획이 돼있으니까 저희는 몇 년 집행대로 돼까지 아, 팬미팅 안 돼 초코송이 먹으면서 맞아, 아까 초코송이 먹으면서 초코송이 오쌤 오 마이 갓 히연아 착하다 히연아, 그래서 수록곡 중에 스완송 스완송이랑 스완터 스완터? 맞다 스완스 스완트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? 스완송이 좋은 사람 스완송이 좋은 사람 제발 오오 오오 스마트가 좋은 사람 존 오오 스마트네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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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터 10 저희 EQ 뭐지? 애피데이스트 되게 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진짜 야단들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이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그 밖에서 팬미팅하는 게 너무 추울 것 같아 우리가 모를 때마다 민지가 안 좋더라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겠는데 우리가 다양한 요정이 있는데 날씨의 요정은 확실히 없는 것 같다고 왜요? 죄송해요 아니요 날씨 좋을 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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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차 안에서 따뜻한 거 먹어야 됩니까? 그러니까 근데 유저차 다 나갔대요 저거 다 따뜻한 거 너무 추워서 근데 이 날씨에 얼쥬가 시킨 사람 에? 역시! 많이 키워야지 역시? 나도 나도 어떡해? 역시 비어 역시 비어 날씨에 얼쥬가라니 날씨에 날씨 따뜻한 거 먹어야지 그래도 차가운 거 먹어야지 네 이렇게 이렇게 아웃터를 입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아 사진 찍었는 거예요? 네 이렇게 어? 이거 너 가져왔으니까 포토타일만 한번 볼까요? 포토타일만 한번 볼까요? 어 어둡죠? 나 찍고자 사진으로 할 거예요? 사진으로 할 거예요? 이거 봐 목구를 하는 게 먼저 맨듬 하나 둘 셋 아우 뒤집을게요 뒤집을게요 뒤집어져 뒤집어져 내 존버가 되나 태어난 나는 내 거야 위에 꼭 붙이고 사랑해 사랑해 고고 싶었어 오케이 오케이 우채타임 우채타임 오케이 우채타임 에이 It's you It's 체리더 귀여워 귀여워 언니 오늘 뭔가 마네키 인형 같아 오늘 살짝 그거 같아 그 골지락스 알아? 그래요 알아요?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포드기법 입었잖아요 맞아요 포드포트세요 다 있는데 진짜 폰지잖아요 이거 진짜 핏이 예쁘지 않나요? 폰어요? 참 예뻐요 떳네요 이거 좋습니다 좋았어 예쁘게 찍었어요? 네 그럼 이제 좀 핫팩을 지고 있어 봐 봐요 지고 있어 봐 당장 손도 뭐 포토타임 끊었으니까 흰색 시려우니까 흰색이 찍어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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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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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을게요 네 네 자 다들 왼쪽을 보시고 저기 온라인 캠퍼 댁에 인사합사 온라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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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모닝 여러마디 내 처음 아침 처음 아침입니다 준비 됐어? 피아나? 준비 됐어요? 죄송해요 잘 나와야 돼 잘 나와야 돼 그래서 안녕 알겠습니다 풀이 나와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춥겠다 손이 손이 빨개 춥겠다 다들 손이 빨개요 아주 볼이 너무 빨개 닿아요 저희의 하 olan 귀엽지마는 귀엽지만은 귀엽지만은 귀엽지마는 귀엽지마는 귀엽지도 그래도 됐는데 우리 기다렸어 우리 기다렸어 좀 더 빨리 날아주시겠어 미안해요 이거 끝나고 그러면 밥 먹어요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술 먹어요 술 있는 거 먹어요 제발 먹어요 제발 먹어요 제발 먹어요 제발 먹어요 제발 잘 먹어요 저희는 열심히 예쁘게 색만색 준비를 해서 흥뿔팬 부모님께 드릴게요 아 오늘 음악 준비 너무 예쁘게 나와서 흥뿡사수 해줘요 흥뿡사수 흥뿡사수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색반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따뜻한 거 먹을 테니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드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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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영을 든든히 먹어 두어라 전영을 든든히 먹어 두어라 지옥이 저녁은 아침을 먹을 테니 대 Puis compromise 점심을 든든히 먹어라 전영은 지옥에서 먹을 테니 제발은 지옥에서 먹을 테니 지옥은 저녁에서 먹을 테니 라고 말했더라고요 나는 진짜 몰랐어요 지옥을 안 했어요 너무 웃겼어 아무튼 점심을 든든하게 드세요 전심을 든든히 먹어 두어라 든든히 먹어 두어라 온라인에 계신 피어난 분들도 안녕 진진이 원하다 가까이 원하여 얼굴 보니까 아예 안 볼 것 같아 아니, 여기 그러면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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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 너무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이쁘게 찍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덕분에 엄청 좋았습니다 저희 가면은 바로 한 팩에 손 넣고 먹으면 좀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? 네 맛있는 거 먹고 고마워요 저희는 이제 숙박 준비하러 가볼게요 숙박 사수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루셀블리였습니다 안녕 고마워요